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힐링 도우미, 여러분의 감성 지킴이 김지우입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꿀잼 콘텐츠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지우 눈범봉 스타트! 파격 변신을 보여준 두 배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빌런 이미지를 벗고 시원한 웃음을 예고한 이성민, 이희준 씨인데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코믹극, 핸섬 가이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나는 터프한 미남스타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니는 섹시한 미남스타일. 핸섬 가이즈는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던 재필과 상구가 하필이면 귀신 돌린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고자극 오싹 코미디극인데요. 저거 미남 압치. 뭐 압치? 빨리 이거 오면 해봐라. 미남에게는 언제나 오해가 따르는 법? 이사 첫날. 물에 빠진 미나를 구했다가 납치범으로 몰리게 되는 재필과 상구. 장구야. 빨리 무다 무르자. 공부리지 마, 이 새끼야. 놈이 끼어놨어. 그 와중에 미나를 찾으러 온 일행들에겐 불미스러운 일이 닥치는데 알고 보니 재필과 상구의 새 집 지하실에 감춰진 악명이 부활한 거였죠. 그 새끼 말이야. 졸래 찜찜하지 않냐. 왜요? 그런 면상들이 아무것도 안 나올 리가 없잖아. 둘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생기고 마는데요. 누가 왔다고 또. 당신은. 목불꼴을. 해가. 원치 않았던 집들이 시작. 사람과 악령. 가리지 않고 끝없이 몰려드는 불청객들의 절규하는 두 사람. 우리 집에서 당장 가자. 과연 재필과 상구는 지하실의 악령으로부터 꿈꾸던 행복한 전원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야 우린 스타일이 다른 기지. 마 니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영화 배우 뺨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형님만큼 미남은 아니다. 니가. 배꼽잡게 하는 코믹 연기에 신선한 비주얼 충격 추가. 이성민 씨의 특이한 꽁지머리와 이희준 씨의 부황자국은 관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는데요. 제목은 핸섬과이지만 캐릭터들이 좀 험상굳게 나와요. 그런 험상굳은 얼굴을 좀 만드는 것이 나름의 약간 숙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 대략 반전 매력. 예예. 보는 사람이 첫인상이 좀 이렇게 불쾌하거나 약간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런 얼굴을 만드는 게 조금 좀 신경 쓰였습니다. 못생긴 외모를 강조하되 거부감을 줄 정도로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이성민 씨와 극중에 제가 이제 승현 씨한테 막 춤으로 플러팅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 혼자 진짜 숙소 방에서 막 춤. 연습해서. 연구해서 다음날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코믹 연기에 목말랐던 만큼 열정을 태워 촬영에 임했다는 이희준 씨가 만나 벌어지는 웃음판. 로맨스라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 혼자 짝사랑이고요. 코미디와 오컬트를 결합. 거기에 로맨스까지. 종합 선물 같은 패썸 가이즈와 함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